전취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취사에는 인, 바이온, 네xtt,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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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식들도 안 배운 것들 아이고 얜이 빠졌네? 다시 써야 되겠다 도겐스트로든 하여튼 많아요 여러가지로 along 이런것도 있죠. along은 여러분들 만나봤을텐데 along 처음 봐요 along the river 이렇게 쓰이는데 along the river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따라서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도로를 따라서 아직 여러분들이 안 만나본 전치사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것들 쭉 봤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on 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on 부터 시작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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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같은데 in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buy를 했고 그 다음에 누가 on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전부 다 위치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over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around도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around nine o'clock 하면 아홉시 주변에 라는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대략 아홉시쯤 뭐 이런 뜻입니다 to도 뭐 to d 의 동사가 오면 전치사가 아니지만 to d 의 명사가 오면 전치사가 되어 to school 학교로 where에 대한 대답 over는 보통 소유를 나타내는 이건 전치사입니다 뭐 도울즈 뭐 뭐랄까 도울즈 오브 더 칼 한 번 해 도울즈 오브 더 칼 도울즈 오브 더 칼 한 번 뜻입니까 문이 뭐지 문의 자동차입니까 자동차의 문입니까 자동차의 문 문 그 자동차의 달리에 대한 문자 그러면 렉스 오브 더 데스크 한번 보겠어요 렉스 오브 더 데스크 그렇죠 책상 다리란 얘기겠죠 오브는 이렇게 누구에게 속해 있는 뭐 우리말로 하면 뭐뭐의 라는 뜻이죠 자동차의 문 책상의 다리 소유를 나타내는 주로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소유를 나타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그러면 명사는 원래 뭐 왓이나 후에 대한 대답인데 왓이나 후에 대한 대답 앞에 뭐 뭐 인 더 룸 이러면 이거는 분명히 왓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웨얼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웬웨얼 하우와이 웬웨얼 하우와이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부사라 그랬죠 부사 어찌씨 부사로 만들어 주거나 부사 또는 명사를 부사 또는 무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형용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준다 했죠 전치사 구라고 전치사 덩어리 학교 선생님들은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인 더 룸 이런걸 보고 전치사 구라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전치사 구 덩어리 이런 덩어리를 구라 그래요 덩어리를 구 구라 할 때도 있고 절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런거는 어쨌든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이 전치사 구가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기가 여기 설명할 차례죠 뭐라 뭐라 돼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해 보인다 그쵸 그래서 예문을 보면 됩니다 더 베이비 이즈 싱잉 오케이 더 베이비 이즈 싱잉의 전치사 어디 있습니까 더 베이비 이즈 싱잉의 전치사 이런 창의적이지 못한 자식들 전치사가 없잖아 전치사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왜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치사가 없이도 문장이 됩니다 누가 뭐 한다 밖에 없잖아요 누가 뭐 한다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 밑에 문장을 보면 그 밑에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더 베이비 온 더 베드 신기한 아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기가 뭐 하는 중이랍니까 어떤 아기가 침대 위에 있는 아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온 더 베드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전치사 부가 뭐나 뭐가 될 수 있는데 부사나 병룡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부사는 아니고 뭐의 역할하고 있다 병룡사의 역할하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더 베이비 안방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더 베이비 온 더 베드 안방 길어봤자 이시죠 똑같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더 맨 안방 길어봤자 뭐해요 이시죠 더 해피맨 안방 길어봤자 뭐해요 이시죠 그러니까 안방 길어봤자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명사를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어 선생님 여기도 배드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베이비하고 배드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 데이 아닙니까 이랍니다 아니라고 얘는 명사가 아니고 뭐가 됐다고 명사가 아니고 형동사 됐다고 됐습니까 뭐 아기랑 침대랑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시만 하는 거야 어떤 시 그럼 안방 길어봤자 할 때 얘는 뭐라고 한다 이시이라고 생각해요 얘 보고 이시하는 게 얘는 너는 뭐 할 뿐 꾸며줄 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주인이고 얘가 하인 같은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보고 결정을 하면 돼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오케이 중2시험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my friends in Gumi is very tired because of 코로나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뭐가 잘못됐어 도대체 my friends in Gumi is very tired because of 코로나 코로나가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어디 잘못됐어요 도대체 잘못됐는데 어디지 어디가 잘못된거지 어디가 잘못된거지 It is very tired 틀린거 같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럼 얘도 끊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누가 라는 질문 문장에 6가지 질문하면 되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가 my friends in Gumi 가 뭐한다 is very tired 누가 뭐한다니까 얘는 사실은 끊지 않죠 우리는 끊으라고 주어 동사 다 찾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많이 끊어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선생님은 항상 누가 뭐한다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그렇죠 Y에 대한 대답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매우 피곤해 매우 힘들어 안 되죠 왜 피곤한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안 되죠 도대체 어디가 틀린거야 그렇죠 당연히 이들을 R로 바꿔줘 구미 is very tired 구미가 피곤한거야 내 친구들이 피곤한거야 그럼 이거 끊어있기 좀 더 표시하면 얘는 뭐하는거에요 이거 하는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안만길어봤자 뭐에요 이거 day죠 그러니까 day is야 지금 이 문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미 보고 구미 is 맞지 구미 is very tired 되게 자연스러워 그치 구미 is 구미 are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이 문장은 구미가 피곤하다는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피곤하대 이거 안만길어봤자 it이 아니고 day니까 day 뒤에 무슨 이즈가 오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방금 설명한게 뭐냐 이렇게 전치사구가 뭐를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줄 때 조건 첫번째 조건 뭐가 뭐해주는데 전치사구가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 줄 때 이게 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그 덩어리가 뭐로 사용되는 경우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주어 뒤에 뭐와요 요거는 항상 끊어 끊어 읽기 할 때 규칙 물어본거야 우리 끊어 읽기 할 때 뭐 부터 찾아가 누가 뭐한다 부터 찾죠 그쵸 하다시게 중요하니까 누가 뭐한다 누가 뒤에 뭐냐고 그쵸 누가 이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라며 그쵸 사용되는 경우 그 뒤에 오는 뭐 주어 뒤에 오는 뭐 동사의 뭐에 주의해야 한다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중위 문제 중에 난이도 좀 높고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할 것들 그래서 전투사구가 어떤 시 역할을 하면 주인공은 더 베이비를 보고 얘가 이즈가 맞는지 알아봤는지 만약에 더 베이비즈 온 더 배드 애들이 막 때로 올라갖고 침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더 베이비즈로 바뀌겠죠 이때는 Y로 끝났는데 앞에 있으면 IES 아이고 너무 더럽다 그치 이게 아니고 만약에 더 베이비즈였다 그러면 여긴 당연히 뭐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대가 노래를 한다는게 아니고 애들이 노래 부른다 이거 암만 빌어봤자 대이자 지금 어떤 누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전차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이거 전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거냐 영화에서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것 때문에 이런 우리말에 없는 것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니까 이 지금은 타이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쉬워 보이는데 뭐 이거 다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어디 구미 구미 이즈 이거라고 해도 되고 마이 프렌즈 이거라고 해도 되는 이런거 집어넣어 구미는 더 헷갈리는 거야 이거 이거 해석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친구들이 구미에 있다 좋다 뭐 이릅니다 친구들이 구미에 있다 가 어딨어 여기에 어떤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고 이 문장은 틀렸죠 구미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친구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 아 내 친구는 자 잘 보세요 전치사가 하는 짓이 뭔지 전치사가 명사 앞에 있으면 전치사가 명사 앞에 있으면 얘는 더이상 명사가 아니야 무슨 시 나 무슨 시 된다고 그랬어 어떤 시 나 어찌 시 된다고 그랬어요 얘를 보고 구미 이즈 굿이지 구미 앞은 보지도 안하고 구미는 좋아 여기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The dog has no help 집 없는 개라죠 The dog in the park has no help 그렇죠 어떤 개가 뭐한다 공원에 있는 개가 집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치사군은 명사를 꾸며주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In the park on the bed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뭐 품사 중에서 뭐다 품사 중에서 뭐다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군가 하는 역할은 어떤 시와 어찌 시 두 가지가 있다겠어 어찌 시인 경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니까 on the bed는 똑같은 on the bed를 그대로 사용해 갖고 더 베이비 이즈 on the bed 만약에 on the bed 너 선생님 똑같이 썼죠 하나도 안 달라요 그쵸 the baby is on the bed 여기도 on the bed 있고 여기도 on the bed 있어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where is the baby 그니까 여기에 있는 on the bed는 형용사지만 여기에 있는 on the bed는 형용사가 아니고 뭐다 어찌 시 부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니까 결국 딱 자 온 더 누가 on the bed만 뚝 들고 왔고 야 이거 무슨 c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죠 on the bed는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야지 무슨 역할을 할지가 정해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야지 무슨 역할을 할지 정해서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어떤 단어나 덩어리의 역할이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니까 문장 속에 넣어서 물어보면 아 이건 어떤 c네 어떤 아기가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네 침대 위에 있는 아기가 노래 부르고 있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를 전사 구 라고 부르며 전사 구는 어떤 c나 어찌 c의 덩어리를 만들어 줬다 오케이 그래서 전사 정리하면 전사 구가하는 역할을 명사를 명사가 아닌 걸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것만 가지고 인더파크를 가지고 앞만 길어봤자 뭐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더욱 인더파크 앞만 길어봤자 뭐니 그러면 뭘 쳐다보고 뭐라 그러는데 더욱을 쳐다보는 거야 파크를 쳐다보는 거야 더욱을 쳐다보고 앞만 길어봤자 it it 입니다 물론 파크도 it 맞지 하지만 이 더욱 인더파크에서 it 된건 파크가 it 된게 아니고 더욱이 it 된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열심히 해달랍니다 오케이 옹 소울이 뭐 여기 만드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단어를 열심히 써놨어요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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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요일 있잖아 그치 여기 챕터 리뷰는 안하고 네 챕터 리뷰 전까지 36번까지 이 정도 하면 전시작구는 빠삭해지겠다 그치 막 이제 계약해갖고 학교 가면 학교에 있는 애들한 애들이 전부 전시작구 물어보면 니들이 다 선생님 대신에 설명해 알겠습니까 뭐 선생님이 전시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전시사의 종류에 뭐가 있냐 인 바이 온 오브 어바웃 볼 이런것들이 있어 뭐 다른거 아는 사람들 손들어보렴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럼 어떤 애가 막 어갠스트 막 이래 오! 너 좀 아는데? 그런 애는 없을거고 맞습니까? 그래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니가 한번 얘기해줄래? 헐 그러게 해줘 얘는 뒤에 명사가 와서 명사가 명사가 아닌걸 만들어줘 어떤씨나 어찌씨를 만들어주지 선생님이 막 옆에서 선생님이 어떤씨 어찌씨가 뭐니 그게 뭐야 아 선생님 선생님들 용어로 말씀드리면 형용사나 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막 이러면 찍히겠죠 그렇습니까 찍히는 호소가 이거 한번 하냐고 네 네 네 한번 제가 하겠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뭐 할게 뭐 수두룩 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아니요 오케이 누가 아니요 했네요 아니요 한사람은 두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사람은 잡힙니다 자 그러면 한명씩 돌아가면서 하는거 알죠 쉬운거부터 걸렸네 시작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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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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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도 됐다 이거 하지 죽여 죽겠어 그치 중2가 지금 어떤 애들은 매번 30분제 씩 우리 그때는 이제 종이에다가 쓰는 시험 쳤으니까 어떤 애는 뭐 빨리 안 끝내는 애는 한 4번 정도 시험 치니까 그 다음부터 다 끝냈고 좀 오래 걸린 친구는 한 뭐 8번 정도 쓰는 시험 치고 끝냈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제 조만간 이거 이제 시험을 업데이트 하면서 공지사항을 날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 뭐 쓰기 시험 학원에 와서 30분제 칠 거니까 이번에 끝내자 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시험 치는거죠 그때 쓰는거죠 30개씩 맨날 써야돼 어우 진짜 귀여워 봤지 됐습니까 나도 싫어 됐습니까 나도 싫었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울 때 죽을 뻔 했어 니들말로 뒤집 뻔 했어 누가 다행히 외울 때 당연히 외워야지 중1 때 중1 때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중1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못했지 그때 영어 중1 때 첫 수업 내가 얘기 안 했나 뭐 배웠는지 abc 선생님 딱 들어오더니 배임이 이만큼 나온 선생님 딱 들어오더니 자 abc 노래 abc 근데 좀 있다가 며칠 뒤에는 b 동사가 어쩌고저쩌고 명사가 어쩌고저쩌고 형용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가 선생님이 자 이거 투부정사야 막 이러고 니들은 학교에서 그런 말 안하잖아 그치 니들 학교에서 하드마 동명사 막 현재 분사 막 기억 다 까먹었죠 그쵸 그래 기억도 안 나는 걸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기억 좀 나게 가르치지 왜 일본말을 갖다 써가지고 애들 기억도 못하게 자 계속해서 진 내고 터치가 안되네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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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규칙 변화하니까 여기 없을 거 같고 hear, heard, heard 그렇죠 hear, heard, heard 계속해서 bring 아야 맞아요 응 bring bring 어떤 날까 확실히 엉진 날까 같아요 bring 새벽 4시에 사니까 단기 기억상실증 뇌가 막 데미지를 막 받는 거죠 그러면 T로 시작하는 건 뭐 뭐 뭐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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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습니다 bring brought brought take to taken bring brought brought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레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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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지도자가 뭐야 지도자를 뭐라 그래 리더 리더라 그러지 지도자가 이끄는 걸 할까 이끌다는 건 뭘까 리드 리드 리드겠지 리드의 삼남별이 뭐야 리드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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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상한 발음하네 리드야 리드를 리드라고 발음하면 이끌던데 얘를 똑같이 쓰고 레드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납이란 뜻이야 뜻이 달라져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 멍청한 컴퓨터가 얘를 납 이끌었다 이끌어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거 몇 개만 보면 이거 혹시 이 단어 아는 사람 tier 가 뭐해 tier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역시 아 이거 아니고 그 뭐였더라 손이든 어 이거다 그치 tier 이게 손이구요 tier 눈물이란 뜻인데 이거 눈물 눈물 tier 얘를 tear 라고 읽으면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EA가 E도 되고 얘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게 있는데 리드레드레드야 이 멍청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터디는 저거 난리 났네요 역시 온라인 수업하면 이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 만나갖고 한 번씩 따귀도 때려 죽고 이 자식아 뭐 한 거야 그때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개똥같이 준비되어 있네 그쵸 그쵸 계속해서 챕터 6로 넘어갑니다 문법 위주로 좀 끝낼 거예요 자 부정문 빈도구사 의문문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자 뭐 뭐뭐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렇죠 뭐뭐가 서말이라도 이런 말 하면 무슨 할아버지 얘기하는 할아버지 저가 뭐 이것들이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면 안 되지 인아 어 어 너의 독서량이 다 폭발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얘기가 근데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열심히 해라 뭐라 해봐야 된다 그쵸 이 상태로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잡살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 그런 말들이 실제 국어시문에 나오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은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잘 정리해서 뭔가로 딱 음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야지 값어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옷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바구니에 옷구슬 100개 담겨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반지를 만들든 반지는 이상하네 목걸이를 만들든지 팔찌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래야 값어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 지금까지 열심히 뭘 만들었냐면 열심히 구슬을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배운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이제 요렇게 돋보기 보면서 이제 한번 하들 높이 올라갔고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는지를 한번 보고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를 뭘 배워야 할지를 배워야 할 시간인데 이게 지금 배우는 게 뭐 뭐 영어공부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뭐 단어공부도 해야되고 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문법이라고 그러죠 문법 다른 것들 뭐 다른 것들과 달리 문법에 좋은 점이 봐야죠 여러분 표정 봐 문법에 뭐가 좋아 많은 표정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문법에 좋은 점은 얘기할게 문법에 좋은 점은 뭐가 있냐 끝이 있다 뭐 문법은 끝이 있어 어느 정도 배우면 더 안 배워도 돼 예를 들어서 명어 단어 공부 뭐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가지고 뭐 어떤 뭐 회사에 취직해서 뭐 외국에 어떤 뭐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대학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뭐 원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 영어를 영어라는 끈을 놓을 수가 없죠 토익 토플 점수도 필요하고요 자 그럼 단어 공부는 뭐 끝이 있을까 없어요 단어 공부는 저도 단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리딩 읽기 뭔가를 어떤 긴 문장을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글 쓴 사람이 또는 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파악하는 거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리딩도 끝이 없고요 듣기 끝이 없겠죠 다른 분야들은 전부 끝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계속 공부를 뭐 영어가 필요하다면 단어 공부나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 이런 것들은 다 끝이 없지만 문법은 끝이 있어요 언제까지 뭐 완성까지 얘기하면 좀 길지만 뭐 거의 90%까지 언제 끝내느냐 중3 때 끝내요 중3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공부를 평생 동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취직하기 직전까지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겠지만 그때까지 배워야 할 문법의 90%는 중3 때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어떻단 얘기에요 적단 얘기인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단점도 있어 단점은 뭐냐 하면 수학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더쌤 뺄쌤 모르는 친구가 곱쌤 나누쌤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이런 학문을 보고 뭐라 그러냐 위계적이라고 위계적 학문이다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걸 몰라요 문법은 예를 들어서 동사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한테 투부정사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렇죠 명사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명사에 뭐 셀 수 있니 없니 뭐 해피를 가지고 해피를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막 일품 만들려고 막 하고 있어 어 난 뭐 좀 배웠어 막 이러면서 어 난 좀 배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 이거 알지 Y로 끝났는데 막 되게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Y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있어 그럼 Y를 I로 고친 다음에 예스 해야지 이게 뭔 소용이 있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무 자개 쓴 것도 없는 소리죠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명사를 복수형 만들거나 아니면 동사에 삼인칭 단수형을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결정적으로 얘는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계적이라고 얘기하는 위계적이라고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몰라요 우리 지금까지 뭐 쭉 배워야 할 건 쭉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어디까지 왔냐 한 이 정도까지 온 거 같아 그렇죠 뭘 배웠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운 게 바로 팔품사라고 하는 거였어 팔품사 오케이 그게 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뭐 8개라 그랬으니까 더 있는데 그 외에는 접속사나 감탄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구분할 줄 알면 되느냐 명사나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를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얘는 전치사라고 하던데 전치사가 뭔 짓을 하는지 명사를 이거 만들어 준다 요런 것들 알고 있으면 일단 시작이 아주 깔끔한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였어 전부 다 단어에 대한 얘기였어 단어 그렇죠 어떤 단어가 어 이 단어가 이거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영어에서 우리말과 달리 명사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더라 그래서 복수역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동사니까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다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말고 무슨 동사도 있다 b 동사도 있다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는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얘기 안하고 하도 형용사의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뭐 어떤 시다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뭐다 어떤 시가 몇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 그쵸 뭐 명사를 꾸며주거나 b 동사랑 합쳐서 동사가 되거나 어떻다가 되거나 이런 얘기를 했죠 뭐가 될 수 있는지 그니까 뭐 뭘 1단계는 뭐냐 어떤 단어 해피라는 단어를 보고 얘가 어 얘는 형용사다 이런 거 배웠어 근데 형용사를 가지고 동사 만들고 싶어 행복한을 가지고 행복하다 하고 싶은 분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 품사 단계에서 뭘 배운 거냐 하면 어떤 단어가 무슨 품사인데도 배웠고 그 품사를 다른 품사로 써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 배운 거야 행복하늘 행복하다 하고 싶은 비동사 쓰면 된대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이라는 단어가 있어 방 근데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를 어찌시나 어떤시로 바꾸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 배웠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다른 품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뭘 열심히 한 거야 구슬을 열심히 잘 만든 거야 구슬 이제 드디어 뭘 배우는 순간 뭐에 대한 얘기 문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구슬을 빼기 시작하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어떻게 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연습 문제를 봐도 앞에는 별거 없었어 그냥 그 동사 할 때만 문장 몇 개 나왔지 동사 말고 딴 거 할 때는 그냥 뭐 문장이 아니고 그냥 딱 뭐 방 안에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거나 뭐 상자 옆에 있는 공 뭐 이런 거 만들었지 문장 안 했어요 동사 할 때는 문장 잠깐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을 하는데 근데 무슨 문은 빠졌냐면 평서문은 빠졌어 평서문은 왜 빠졌냐 앞에 품사 할 때 뭐 할 때 다 다뤘기 때문에 비동사라 일반 동사를 할 때 평서문은 평서문을 뭔 소리 평서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낫도 들어 있지 않고 물음표도 붙이지 않는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해요 뭐 나는 오늘 아침 뭐 11시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 9시에 안 일어났어요 이거 말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 들어가 있는 문장 배우겠대요 그렇죠 부정문이라고 낫 들어가 있는 거 외우겠대요 그렇죠 근데 낫 들어간 거 배운 다음에 물어보는 문장 할 줄 알았더니 잠깐 딴 거 좀 하고요 빈도 어찌씨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거 뭐 중일 1학기 때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부정문 배우고 빈도 부사를 배우면 빈도 부사가 되게 쉬워요 왜 그런지 잠깐만 뭐 얘기 드리면 중일 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빈도 부사의 위치라는 문법이 있어요 빈도 부사를 문장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정문을 배우고 나서 빈도 부사를 배우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빈도 부사를 배울 때 미리 조금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빈도 부사가 빈도 부사가 뭐지부터 얘기해야 해 빈도 부사는 너 세수 얼마나 자주 해? 하루에 두세 번씩 해 하루에 두세 번씩 해 세수 얼마나 자주 합니까? 세 번 정도는 오 자주 하네 뻥치고 있네 알겠습니다 나만 한 번 하는지 몰라 하는 거입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보고 빈도 부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요즘은 뭐 못하지만 뭐 만약에 옛날 같은 코로나 없을 때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갑니까? 일주일에 뭐 두 번 가는 분도 있고 한 번 가는 분도 있고 그렇죠 보통 뭐 한 번 정도는 가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렇죠 놀아야지 그때 왜 거기에 가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나요? 아니 다녔었습니까? 불교 불교입니까? 무교입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간다 두 번씩 간다 이런 것들을 보고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 얘들이 들어가는 위치를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 그거는 부정문 배우고 나서 배우고 쉬워진다 어쨌든 그거 배우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묻는 문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뭔 소리 하냐 먼저 부정문 빈도 부사 하고 감탄문도 하겠다 감탄문은 별거 아니니까 원리만 알면 쉬우니까 얘기할 건데요 자 먼저 부정문 부정문 문장 속에 뭐 넣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not을 넣으란 말이죠 좀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not보다 더 강력한 거 never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not이나 never 같은 걸 집어넣는 문장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얘들을 넣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럼 동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더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업하고 이거 좀 하다가 동사의 종류 세 가지가 뭐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먼저 다음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다음 문장에 뭐 집어넣어 주세요 not을 집어넣어 봅니다 가능한 친구는 축약형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축약형으로 하려니까 세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은 축약형이 하나밖에 없지만 두 문장은 축약형이 두 개네 너무너무 쉽죠 누구만 바보로 아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거기에서 이제 더 새로운 걸 쌓아 올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축약형이 하나밖에 없는 게 몇 번째 문장인가요 첫 번째 문장 자 I am happy 는 축약형으로 바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죠 I am not happy 이거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I am not 은 이딴 거면 세상에 없죠 됐습니까 I am not happy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축약형이 두 개죠 얘는 요렇게 붙여서 He is not happy 내 맘대로 하네 in the room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He to in the room 해도 되는 거죠 얘도 어떻게 해도 되고 요렇게 붙여서 They are They are not students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They aren't students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죠 이 도로이면 not을 넣는 부정부는 축약형으로 읽혀놓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They aren't students They are not students They are not students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방어 뭐다 낫이다 물론 뭐 더 강력하게 구정하고 싶으면 I am never happy 그렇죠 더 강력하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I am never happy 그 다음에 여기다 또 never도 넣어볼까 never 넣으면 어떻게 돼요 he in the room 그렇죠 여기도 never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요 가만 봤더니 never가 들어가는 위치가 누가 들어가는 위치랑 똑같아 나 날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죠 이거 방금 얘기 잘 기억해 주세요 never가 들어가는 위치 뭘 쓸 수도 있는데 never를 쓸 수도 있는데 네버를 쓸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 not과 같은 위치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누구 어디에 들어간단 말이야 b 동사의 뒤에 들어간다 b 동사 d 우리가 입으로 익히고 있던 걸 말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I not am happy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로 우리가 입으로 다 내가 I am happy 해다가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해 봐 I a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해 봐 I am not happy I am not happy 하는 데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말로 이미 익숙해진 걸 글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ot이나 never는 b 동사 뒤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동사 일단 b 동사에는 일단 i 랑 같이 쓰는 m he she 이과학 쓰는 is 그 다음에 이외에 r 등이 있는데 b 동사의 부분은 b 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만든다 b 동사 뒤에 넣는다 그 다음에 b 동사 플러스 not은 줄여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m not은 어떻게 줄여 쓰고 안 속네 안 속네 줄여 쓸 수 없고 are nothing aren't 이거 속으면 안 되지 is nothing isn't 라고 줄여 쓸 수가 있다 줄여 쓸 수가 있다 줄여 쓸 수 없는 것도 있는 이런 사기죠 사기 책이 사기야 완전히 맞습니까 오케이 언제든지 낚을 수가 있으니까 낚이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 귀에 닦지 않겠죠 그쵸 무슨 시에다가 not 넣어라 하다 시에 not 넣어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설명까지 필요 없는데 옛날에 하도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도 b 동사 공통점이 있는데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건 똑같다 not을 넣으면 되는건 똑같죠 그쵸 근데 b 동사가 뭔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영국으로 한번 가보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udent do sing 그렇죠 a bird does fly i do read a book you do like bread they do study english he does run in the playground 이게 천년 전 영어래요 자 student do sing 안하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students are sing students are sing 이렇게 하죠 그쵸 학생들은 노래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냥 student sing 이래죠 얘랑 얘랑 합쳐져서 그냥 뭐가 됩니까 얘랑 둘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튀어나와요 얘들 둘이 섞으면 sing 이 나오는 거죠 그쵸 지금 영어는 그냥 student s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학생들이 노래한다 얘기하고 싶으면 student sing 이러지 student do sing 안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a bird does fly 가 천년 전 영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a bird flies 이렇게 쓰죠 지금 영어는 새가 날아간다 할 때는 a bird does fly 가 아니고 a bird flies i do read a book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요 얘들 둘이 합치면 뭐가 톡 튀어나온다 리드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전부 다 얘 뭐가 튀어나오고 like 가 튀어나오고 얘는 study 가 나오고 얘는 runs 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sing fly read like study run 일반 동사 제가 그동안 하다시 라고 했는 것들 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옛날 영어는 왜 이랬냐 왜 옛날 영어는 이렇게 했다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그랬어 동사라 그랬죠 그러면 동사가 동사를 찾는게 중요하겠죠 왜 문장에서 중요한게 왜 동사냐 하면 동사를 찾으면 문장 뜻의 60% 이상이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나는 학교로 간다 라는 얘기에서 학교로 라는 말을 못 들었더라도 나는 간다 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거죠 내가 그냥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다면 문장에서 하다시를 하다시가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하다면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게 좋겠죠 그렇죠 자 우리말은 동사 찾기가 무지하게 쉬워 책상 동사야 네 아니요 그쵸 먹다 동사야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은 어떻게 이렇게 동사를 빨리 찾죠 다 그렇죠 우리말은 티가 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월드 동사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involve 동사입니까 동사죠 응 꿀처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자 동사 여러분 뭐를 알아야지 동사나 말다란 얘기를 해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왓츠 같은 애들은 뭐 왓츠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동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 그쵸 결국은 영어 영어를 시작할 때 짜증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이 잘 몰랐는지 몰랐어 얘가 손목시계인지 알았더니 갑자기 쳐다보다래 지켜보다래 근데 왓츠가 그러면 선생님 이게 손목시계인지 지켜보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문장을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훈련이 됐으니까 왓츠가 손목시계인지 지켜보다는지는 이제 저랑 많이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알아요 앞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지켜보다가 되는 거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얘가 지켜보다가 될 수 밖에 없죠 왜 영어는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놓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뭐 어라든지 더 이런게 붙어있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나 더 나 마이나 내 뒤에 뭐가 오십니까 맞이하십시오 내 뒤에 무슨 시옵니다 맞이하십시오 어나 더 명사가 온다라는 사인이었죠 관사라 그러면서 관을 쓰고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있다 했죠 뭐 잠깐 복습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내가 involve를 보여주니까 involve는 연루되다 포함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수부인 is involved in very severe crime 이르죠 그렇죠 맞죠 엄청 잘 모르는 알죠 그러니까 뜻을 알고 걔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까지 확인해야지 동사를 찾을 수가 있단 말야 그러니까 옛날 영어는 어떻게 했었냐 내 뒤에 오는게 그러니까 이거를 왓츠에다 비유를 대면 그냥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손목식이었는데 이렇게 써있으면 또는 이렇게 써있으면 얘가 무슨 뜻이 된다라는 사인이야 지켜보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싸인이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자 이 두나 더즈가 우리만의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뭐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사라져버렸어 이 규칙이 예를 들어서 보면 초보 운전일 때 어떻게 운전해 초보 운전일 때 막 이러고 운전하잖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운전하는데 초보 운전일 때 막 그렇지 그렇잖아 아니 운전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잘 안하다가 너 뭐에 비유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는 걸로 기억나 걷는 거 얘기 기억 여러분들 걸음마 배울 때 기억나잖아 아니 그렇죠 기억나잖아 그치 처음에 어떻게 걸었어요 처음에 막 그렇죠 처음 걸을 때 벌떡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다녔죠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뭐 이렇게 짚고 뭐 일어나가지고 뭐 세 걸음 걸었더니 기억나죠 그렇죠 엄마가 막 박수 막 치고 막 그랬잖아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거기 시작해 막 이러면서 막 박수 막 치잖아 그렇지 기억나죠 그렇죠 지금 어때요 그렇죠 지금 걸어다니면 엄마 막 박수 치고 아이고 잘 걸어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걷는 게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만큼 거기에 익숙해지고 잘해지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 여름도 걸을 걸을 때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짚고 이러면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 그냥 보통 일어나 그냥 뭐 지진다 쩌 이러면 확 뛰어나고 뭐 숨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친구가 나 때리러 와 막 도망가고 뛰고 막 그러잖아 뭐 친구가 도망가는데 내가 이렇게 아니 친구가 나 때리러 오는데 갑자기 뭐 일어나야 되는데 책상 짚고 일어납니까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 Student do sing 이래야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아이 두 인정도 슬슬 귀찮은데 뭐 없애버릴까 Student sing 이래도 알아듣는데 왜 sing이 노래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앞에 student가 왔고 sing이 왔으니까 응 This is my watch 할 때 말고 They watch 이랬어 그렇죠 They watch 이랬어 그러면 They가 watch 이랬다니까 굳이 여기다 They do watch 할 필요가 있을까 없애자 그래서 do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watch sing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do를 넣는 건 그럼 어떻게 하자 do를 넣고 별표를 하자 뭐 이랬을까요 아니 그냥 do가 하다시 속에 들어가면 하다시는 안 변해 그대로 있는 거야 왜 do도 동사의 원형이고 sing도 원형이니까 변형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좀 티를 내서 do 말고 does가 들어갔잖아 자 근데 참 애초에 do does는 왜 구분하는 거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 영어를 만든 놈들이 뭐를 무지하게 따져 그렇죠 뭐 뭐 this is a desk this is a desk this is a desk 중에서 this is a desk 영어 선생님 뒤에 와서 뒷속도 딱 때리죠 그래서 this is a desk 어떻게 영어냐 아니면 뭐라 그래 this is a desk 해야지 말이다 얘들은 뭘 무지하게 따져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무지하게 따진다면 애초부터 애초부터 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게 노르스름한 노리끼리한 누릇누릇한 파란 파랗파릇파릇한 푸르스름한 이런 건 영어에 없어 어 이런 건 영어에 없어 우리 우리말은 뭐를 무지하게 발달시켰냐면은 우리는 수의 개념을 발달시킨 언어가 아니고 우리는 형용사나 도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 단어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형용사나 부사도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말은 동사를 저 뒤에 놔두고요 중간에다 형용사 부사를 한거 막 양념을 한거 침무잖아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빠르게 간다 나 엄청 빠르게 간다 나는 뭐 뭐 헐레벌떡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뛰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도 어찌 같다 라는 말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얀 달걀 이렇게 했는데 약간 노르스름한 달걀 약간 뭐 덜 익은 뭐 하여튼 뭐 형용사 부사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영어를 사용하는 애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는 뭐가 힘드냐 걔들은 이게 힘들어 형용사 부사 단어 너무 많아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저 뭐야 이거 연세어학당 뭐 이런 데 외국인들 우리말 배우잖아 걔들 막 공책에다가 맨날 뭐 단어 뭐 형용사 부사 너무 우리말 우리말 우리말은 시작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좋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좋죠 우리말은 글자가 한개의 글자는 몇개의 소리를 해 영어로 그쵸 기흐기 어떨 땐 그 되고 어떨 땐 느 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말은 그렇죠 글자 하나는 소리가 하나야 근데 영어는 짜증 나잖아 주가 오가 어떨 때는 오 됐다가 오 됐다가 아 됐다가 어 됐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은 시작은 쉬워 실제로 조금 똘똘한 외국인들은 이거 기흑은 무슨 소리나고 니은은 무슨 소리나고 이거 쭉 가르쳐 주잖아 첫날 배우로는 첫날 아가 무슨 소리난다 이러면 그리고 나서 얘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합쳐 그쵸 영어는 옆으로 그걸 쭉 쓰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하나에 한 번에 소리가 내야 되는 건 한 번에 확 합쳐버려 초성 걔들은 영어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란 개념이 없는데 우리말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서 얘는 한 번에 소리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걔들한테 실제로 첫날 그거 알려주고 이런 원리다 알려주면 한글 써있는 거 읽기 시작해요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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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응 니은 디귿 니은 아야 오여 이건 자음이고 이건 모음이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래도 읽는다니까 글자를 보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소위 말하는 파닉스라는 거 그렇죠 그게 그거거든 파닉스 파닉스 영어 써있는 거 보고 읽는 거잖아 내가 파닉스를 최고로 빨리 떼 본 게 한 달 만에 뗀 친구가 있긴 있었어 똘똘한 친구겠지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파닉스 떼는데 한 똘똘한 애들은 한 석 달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4 5개월이 걸린단 말이야 우리말은 한 하루만에 끝날 걸 애들은 4 5개월씩 거꾸로 우리가 읽는 걸 배울 땐 4 5개월씩 걸린단 말이야 짜증나잖아 지금도 짜증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 읽어볼까 뭔 거 같아 네 너런스죠 너런스 그쵸 그쵸 지금도 헤매잖아 그쵸 그니까 뭐 뭐 영어가 짜증난다 뭐 영어가 어렵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걔들은 내가 만약에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이면 한국어가 짜증날 거야 그냥 노르타 옐로 뭐 걔들도 조금 바뀌긴 해 뭐 라이트 옐로라든지 옐로이시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옐로우를 가지고 좀 바꿔서 쓰는 거 근데 뭐 기껏해야 그 정도야 뭐 어 노르스름한 누르스름한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느낌은 전달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영어랑 우리가 뭐가 다르고 얘들은 자 여러분들이 뭐 이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장을 한글로 써있는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늘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얘를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를 무지하게 신경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신경 써야 돼 동사가 어떤 꼬라지로 생기고 있어야 되는지 얘한테 s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들은 이걸 신경 써야되는 근데 사실은 영어는 거기 뭐 빠닉스 뭐 대충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원리 영어의 원리 내가 끊어있기를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는 이유는 뭐 우리말은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해도 되고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라고 해도 되고 뭐 순서를 뒤죽박죽 이 뭐 말을 이렇게 막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 근데 그 단어가 그 위치에 있어야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비교하느냐 이런거 이런거 이런걸 보고 전번에도 슬쩍 얘기했는데 얘를 보고 조사라 그랬어 조사 조사 자 예를 들어서 책상 이란 단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단어야 근데 여기에다 이런걸 붙이면 얘를 얘한테 뭘 시키겠다고 한거고 얘한테 동사를 시키겠다고 한거고 사실은 국어문법에서는 동사를 안 걸고 서술어라 그러죠 근데 영어처럼 내가 설명하면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이거 뭐 책상 이를 붙일 수도 있고 책상 을 을 붙일 수도 있고 책상 위에서 를 붙일 수도 있고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얘 역할이 달려 그러니까 갖다 마치 무슨 조립식 장난감에다가 뭐가 붙어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레고 장난감인데 앞에 기차놀이하는 세트인데 앞에다가 모터 같은걸 달면 얘가 이제 갈 수 있고 뭐 아니고 모터는 다른거에 끼우고 거기다가 뭐 사람같이 생긴것을 태우면 승객 칼이 되는것처럼 뭐를 갖다 붙이는에 따라서 얘가 역할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만에서 이 역할을 하는걸 영어에서는 이런게 없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왓취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동사가 되기로 하고 여기다가 뭐 별표를 지우고 뭐 대신에 뭐 뭐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명사가 되고 뭐 이런게 아니냐 얘들아 그렇죠 자 우리만의 이 역할을 영어에서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방법을 배우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노래하다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노래하다는 불편의 얘기는 스윙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에 이런것들이 있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다 알겠어요 자 뭐 이상하게 있어요 계속 새 horse is not really a horse. It's a small fish with a head that resembles that horse. Most seahorses are tiny. In fact, the common seahorse, the biggest kind of seahorse, is only about 5 inches long. Seahorses are some of the strangest looking fish. A seahorse has big eyes and a long tube shaped mouth that looks like a snout of a horse. It has a slim body and a thin flexible tail. Hard bonny rings that are like armor covered a seahorse's body. Bonny spines near the top of its back, resemble a horse's ears. It's like this. It's a real thing. Let's look at this. Seahorses. A seahorse is not really a horse. It's a small fish with a head that does resemble that of a horse. Most seahorses are tiny. In fact, the common seahorse, the biggest kind of seahorse, is only about 5 inches, 13 cm long. Seahorses are some of the strangest looking fish. A seahorse does have big eyes and long tube shaped mouth that does look like the snout of a horse. It does have a slim body and a thin flexible tail. Hard bonny rings that are like armor covered a seahorse's body. Bonny spines near the top of its back do resemble a horse's ears. It's like this. Okay. So... 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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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볼까요? 밑에꺼 먼저 해보자 그쵸? 그럼 Seahorses 선생님하고 같이 제 펜을 따라오세요 Seahorses is not really a horse It's a small fish with a head that does resemble that of a horse Most Seahorses are tiny In fact, the common Seahorses, the biggest kind of Seahorses is only about 5 inches long Seahorses are some of the strangest looking fish The Seahorses does have big eyes and a long tube shaped mouth That does look like a knot of a horse It doesn't look like a knot of a horse Thin body and a thin flexible tail Heard bonnie rings that are like armor Cover all bodies near the tower Do resemble a horse ears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몇 개가 있냐? 일 일 삼 사 오 다섯 개가 있네 그쵸? Does resemble 그 다음에 Does have Does look Does have Does look Does do resemble 다섯 개가 있네요 자 여기 먼저 봤으니까 여기 찾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요 A Seahorses is not really a horse It's a small fish with a head that resembles to That of a horse most sea horses are tiny In fact, the common sea horse The biggest kind of sea horse is only about 5 inches long Seahorses are some of the strangest looking fish A Seahorses has big eyes and a long tube shaped mouth that looks Like Like Do you know Like Do you know Like Like Do you know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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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t has a slim body and a thin flexible tail Hard bonnie rings that are like armor Cover all 씨 홀스 바디 보니니 스파인드 닐을 타워 분이 츄 백 위 샘버 어시 홀스 족 됐습니까 뭐 이렇게 빠른 빠져 온 거 아닌가 으 으 으 몇 개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네 오케이 그래서 어느게 그나저나 이 리셈블이 뭔 뜻이에요 기억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셈블의 뜻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밑에 문장이 없었다 그럼 위에서 리셈블이 동사라고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쵸 근데 밑에 문장에서 리셈블을 찾기 동사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동사인건 티가 나죠 네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두나 더드가 있었고 지금은 얘들이 리셈블 쟤들이 막 뭐야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는 뭐 기대 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막 그냥 바로바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 댕길 수 있으니까 얘를 다 없애버렸다고 두더즈로 그럼 두더즈가 없어지는 순간 누구한테는 짜증나는 거야 단어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아야 돼 이 속에 들어 있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걔가 그나마 동사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특히 그러면 여기에 라이크 같은 경우에 여기도 라이크가 어디 있나 똑같은 라이크가 여기 여기 있네 얘를 동사라고 찾지는 않겠죠 얘가 동사라면 여기 라이크 앞에 뭐가 있어야 됐어 옛날 영어는 두나 더드가 있어야 됐죠 없죠 근데 얘는 라이크를 자칫 잘못하면 동사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영화 찾기 쉬운가요 옛날 영화 당연한 일이야 옛날 영화 찾기 쉽죠 옛날 영어에는 누가 뭐 한다 부분에 뭐 뭐 한다 라는 말 앞에 두나 더드가 있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셀 수 있나 없나를 무지하게 따지고 뭔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한 명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 또는 어쨌든 한 개가 뭐를 한다 라고 하면 조금 문장을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에 하다시의 두가 아닌 더드가 들어갔다 그래서 두나 더드를 써주면 좋은 점이 뭘까요 황승빈 학생 두나 더드가 있으면 무엇이 좋을지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게 있을까요 두나 더드가 있으면 좋은 점 그렇죠 동사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또 다른게 미안 마지막에 물어서 또 뭐 다른게 있을까요 두나 더드가 있으면 좋은 점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도 요즘 요 두가지 지민이 있어 니가 할 수 있는 대답까지 나도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요런 점들 얘기했다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not을 넣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동사의 위치를 찾기도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게 주어동사고 주어동사만 파악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60% 이상이 전달된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부정분과 의문분에 바로 이 옛날 영어의 자치 두나 더드가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생기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그렇죠 너는 수영 못한다 you can't swim 그렇죠 자 can swim이 뭘 이루고 있어 can swim이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기도 쉽고 한 녀석 떼가지고 can you 하니까 묻는 느낌 주기도 좋고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을 위치도 있어 근데 너는 수영한다 여기다가 이제 막 가르치려니까 힘든 거야 너 수영하니 하고 싶으면 없던 걸 자꾸 꺼내야 돼 이 뒤에 그러니까 3d 입체적으로 겹쳐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스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는 뭐가 딱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 자리를 와서 can't 하는 위치하고 똑같이 don't 위치로 와서 부정문을 만들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가 간다가 옛날 영어였으면 he does go였어 그러면 그가 가지 않는다 할 때는 he does not go does not 줄일 수도 있으니까 도둑초 does not 줄이면 doesn't go I do go, I do not go, I don't go 옛날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쓰기 귀찮다고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은 go가 가다란 뜻이란 게 너무너무 뻔하니까 2를 굳이 안 써도 굉장히 쉽게 찾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 도대체 이 2가 왜 나타나는지 여러분도 한참 막 지금 초딩들한테 내가 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어 뭐 잘됐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하고도 못 오는데 이참에 그냥 초딩들 문법이나 확실하게 작살 내자고 이러면서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렇죠? 너는 너 가니? Are you go? 이랍니다 그렇죠? 너 가니가 are you go야? 어? 얘야 틀렸으니까 선생님 공부 좀 더 하고 Are you go? 하면 왜 안 되는지 생각나면 선생님한테 다시 개인 톡 줘 하면서 꺼버립니다 내가 왜 그랬냐? 내가 동경상으로 설명하는 걸 다 만들어서 얘들아 이거 보고 나서 글래스 카드 들어가서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그대로 문장들이 다 나오거든 요거 공부해 이러면 애들이 동영상 보고 공부를 하겠어? 니들도 안 하잖아 그렇죠? 합니까? 하더군요 여러분도 열심히 여러분도 보면 아주 훌륭하게 동영상 보고 하는 학생들이예요 그러니까 뭐 뭐야 불규칙 동사도 벌써 다 외웠고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중2들 불규칙 동사 외우는 속도하고 사실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지금이 3월 말이니까 걔들도 뭐 이렇게 해갖고 3월 말쯤에 끝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 1주 정도 차이 날려나? 다음주 되면 다 외울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 거의 다 외운 친구도 있겠습니까? 조금만 이제 손만 봐주면 되는 그렇지 여러분들 이제 보다가 안 본 지가 좀 지났기 때문에 슬슬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초딩들은 자 그러는 어느 날 두더들을 계속 쓰다보니 귀찮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내가 한 살짜리 저 한 살짜리가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이제 12살짜리들이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귀찮아 없애 뭐 이거 없었다 놔두고 가 뭐야 놔두고 가 안 와 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래서 not을 붙일 일이 생기면 옛날에 I not go는 이상하단 말이야 I don't go I don't go I don't go 했단 말이야 그 버릇이 입에 붙잖아 I don't go 됐습니까? 다시 옛날 버릇이 옛날 버릇이 옛날 버릇 세살 버릇 여든가고 지 버릇 개준화 그 버릇이 다시 나타났다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정리하며 부정문은 일반 동사의 원래 형태 앞에 don't나 doesn't를 붙이면 된다 3인칭 단수라고 붙였던 s가 s들이죠 s는 does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가 간다는 he goes였죠 근데 그가 가지 않는다는 he does not goes가 아니고 he does not go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격형 do not은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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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는 복습 위주로 할까? 복습도 하지말까? 아 그거 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 언제까지 숙제지 참? 모르겠어요. 어 지나간거네. 그치. 이거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아무나 시작해보세요. 전문장인데 뭐. 뭐 그정돈 괜찮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어렵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분도 해보잖아. 오해. 오해. they care about. how it looks like. how it looks as well. 오케이. 그쵸. 이거 한번 봐야지 참. nowadays people don't just care about how a cake tastes. 그쵸. how a cake tastes. 그쵸. how it tastes. 그치. 어떻게 맛이 나는지. how it tastes. 그 다음 얘는 뭐였냐면 they. they care about. they care about. 그 다음에 how it looks. 방금 했잖아. how it looks. 자 like 쓰고 싶어? 그러면 what it looks like. what it looks like. how it looks. 그 다음에 also는 중간에 들어야 돼. also는 이 뜻인데. they also care about 해야 돼. also에 위치인 공약.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였어요 그러면 also 말고. as well. as well 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일단 얘는 so. so.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틀려만 줄게요. 어 어. 틀려도 돼. 지금 다 틀린다 뭐. 케이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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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케이크. 뭐 뭐 하다를 뭐 뭐 하는 건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디자인 케이크를 바꿔서. 디자인 케이크 스. has become. 디자인 케이크 스. has become. 디자인 케이크 스. has become. 디자인 케이크 스. 암만 길어봤자. 이 시중. 자. 디자인 케이크 들이 되어 온 거야. 케이크 디자인 하는 것이 되어 온 거야. 그럼 디자인 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해보야. 해즈야. 해즈죠. 디자인 케이크 스. has become. 케이크스 보고 해봐 하면 안 되죠. 디자인 케이크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들 중 한 가지. 뭐뭐 중 하나. 뭐뭐 중 하나. 뭐뭐부터. most popular. jobs. one of the most popular jobs. 뭐뭐부 뒤에는.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북스죠. 북스. 뭐뭐들 중 한 개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개. 한 개로. 여러 개로부터 한 개야. 여러 개로부터 한 개야. 여러 개로부터 한 개야. 오케이. 다음 문장부터 볼까요. 한 문장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외워져. 쭉. 내가 기억나는 것과 안 나는 것들. 쭉 훑어보란 말이야. 할 때. 그렇습니까. 그 다음 부분 생각나면 케이크 디자이너들이 시작하는데. 케이크 디자이너 스타트. 뭐 이런 거 싶습니까. 뭐라구요. 케이크 디자이너즈 스타트. 케이크 디자이너즈 스타트. 케이크 디자이너즈 스타트. 얘는 마스터 했다. 그랬습니까. 더 많이 알아 가버렸어. 아. 뭐 물어봐. 뭐 물어봐. 뭐 더 많이 물어봐. 여태 씨도 안 보여. 아 많이 알아 가믄으로써. 많이 알아 가믄으로써. 뭐 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소식을 했어. 뭐 뭐 함으로써. 요렇게 하면 뭐 뭐 함으로써가 돼. 이랬어. 바이 러닝 몰. 바이 러닝 몰. 그럼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함으로서랑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By doing이라고 그랬죠. By learning more. 얘는 아까 기억 안 났으니까 딱 표시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머리 속에 기억해놓은지 어려웠어. By learning more. 그 다음에 그들의 고객들의 대화요. Their clients. 그렇죠. About their clients. 이거 먹고 얘는 뭐 만든 것 같으니까. 네. 그 밑에 거. 네.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괜찮아. 맞던 체리도 막 하는 거야. 어떤 것 같은 일이니까. Like their hobbies. Like their hobbies. Okay. 허비는 취미니까 관심사가 생각 안 나는 거야. 그치? Their favorite. 뭘까요? 뭐야? Like their interests and hobbies. Like their interests and hobbies. Like their interests and hobbies. 기억 안 났던 거야. 그치? 그러면 케이크 디자이너들이 시작합니다. 케이크 디자이너... 아니... 케이크 디자이너즈 스타트. 케이크 디자이너즈 스타트. 아까 몰랐던 거? By learning more. By learning more. By learning more.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 그러면 막...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중요도로 연습을 하고 있어. 뭐 쉬운 건 빼고 어려운 부분 더 집중적으로 하란 말이야. By learning more.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쉬웠죠. About their clients. About their clients.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몰랐죠? Like their interests and hobbies. Like their interests and hobbies. 됐습니까? 좀 뭐 뭐 두 개 쉬웠고 두 개가 어려웠고 뭐 이랬어. 아 그럼 그 다음 거는... 그런 다음 된... 그렇죠. 그대로 이용한다? 데이 유스. 이러한 개인 정보를... 디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디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먼저 해보는 거야. 쭉. 맞는지 아닌지. 뭐가 맞고 틀려는 걸 본 거야.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하여.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하여. 이건 가만 보면 독특한 케이크를 만들다 라는 말을 쪼물딱거리면 되잖아. To make unique cakes. 케이크. 뭐 읽고 갖고 추측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보통 생일이나 결혼식을 위하여. 오케이. 그럼 볼까요? 그런 다음이었죠? 뭐 덴 입고 간다. 덴. 덴. 그들을 이용한다. 데이 유스. 이러한 개인 정보를... 디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디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끝까지 다 된 거야. 덴. 데이 유스. 디스 퍼스널 인포메이션. 그럼 여기에 이제 좀 헤맸지.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뭐 했냐? To make unique cakes. 그치? 맞는지 볼까요? To create unique cakes. 그쵸. 메이크 해도 되는데. 메이크 대신에 새로운 단어 뭐 했다? 그쵸. 아 여기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거 메이크 해도 되는데. create 했었구나.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는지 한 번 더 보면 되겠죠? 뭐였더라? To create unique cakes. To create unique cakes.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냐? 보통 생일이나 결혼식을 위하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뭘. 볼까요? usually for birthdays or weddings. usually for birthdays or weddings. 뭐라구요? usually for birthdays or weddings. 그러면 이거하고. To create unique cakes. usually for birthdays or weddings. 이거하고 이게 헷갈려서. 다른 것들은 정복했구요. 그 다음 문장도 살펴보면 되겠죠? 하라 그러면 뭐. 아우. 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메타인지라 그래. 메타인지. 내가 뭐는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하고 있으면. 그 왜 때문에 짜증 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케이크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보이네. 이 케이크들은 될 수도 있다. 이 케이크 스 캔비. 이 케이크 스 캔비. 그 다음에. 뭐 장소. 사람들 장소들 또는 물체들의 형태. 인체 모 피플 플레이스 오브제. 오케이. 오. 볼까요? 자 근데 디스는 아니겠지. 디스 뒤엔 단순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이런 문법적인 지식. 디스 말고. 그쵸. 디스 케이크 스 캔비네. 디스 케이크 스 캔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 쉐이브 오브 이런 거 했죠? 그쵸. 아주 좋은. 그쵸. 근데. 쉐입이 명사니까. 조금 만져줘야 될 것 같긴 해. 오케이. 내가 쉐입이 명사니까. 조금 만져줘야 된다 그랬죠? 그쵸? 아까 전에. 왓치가 명사라고 티내는 게 뭐였더라? 어. 나 더 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인 더 쉐이브 오브 플레이시스 피플 뭐였더라? 인 더 쉐이브 오브 플레이시스 피플부터 다른 거구나. 됐습니까? 인 더 쉐이브 오브 마음대. 인 더 쉐이브 오브. 그 뒤에는 단어 알잖아. 인 더 쉐이브 오브. 아. 뭐뭐의 형태로 할 때. 인 더 쉐이브 오브 하고. 피플. 플레이시스. 오브젝트. 오브젝트란 단어는 모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아. 내가 오브젝트 몰랐으면. 오브젝트 띵즈하고 같은 말. 물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내가 뭘 몰라서 틀렸구나. 이 문장을. 그걸 생각하면서 익히는 말이에요. 뭐를 몰라서. 그럼 다음번에 내가 여기까지 끝까지 가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할 건데.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 잊지 말고 꼭 써먹어야지. 그래서 안 틀려야지. 이걸 해야지 익혀질 거야. 계속 하고 있어. 내가 상상만 해도 지겹다. 난 다음번엔 인 더 쉐이브 오브 머머의 형태로서란 표현을 해낼 거야. 다음번엔 디스 케익스에서 문법적으로 안 틀릴 테야. 이런 생각하면 니들이 뭐. 그렇죠? 그게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별게 뭐 자기주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의 음악가. 그 다음에 그 케이크는 기타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 케이크는 기타처럼 보일수도 있다. 잘했어. 다 좋았는데 보일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빠졌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춥읍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만약 고객이 기타. 아 뭐야. 음악가라면 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뮤지션 이란 단어를 썼는데. 아까 전에 음악가를 뭐를 안 만들어줬냐면. 음악가이다 를 안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뮤지션이 명사니까. 좀 만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겠죠. If the client is a musician. 오케이. 이즈랑 O를 빼본 거죠. If the client is a musician. If the client is a musician. 뭐라구요. The client is a musician. If the client is a musician. 그 다음에 그 케이크는. 저 뭐처럼 기타처럼 보일수도 있다였어. 내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내가 뭘 몰랐고. 아하 가능성을 나타낸 말을 안했구나. 다음 번엔 뭐 뭐 할수도 있다는 표현을 꼭 할테야. 말이면서. The cake might look like a guitar. The cake might look like a guitar. 뭐라구요. The cake might look like a guitar. The cake might look like a guitar. 오케이. 다음번엔 마이탕 빼먹어야죠. 더 기타. 악기는 특별해. 더 써야죠. 어 쓴 것도 좋은 시도였어. 됐습니까? 어 기타라고 한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타. 뭐가 명사니까 만져줘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악기는 어떻다. 특별하니까 더 좋아한다 그랬죠. 아 맞다. 악기는 특별하다 그랬지. 뭐 뭐 생각이 나면 좋잖아. 그랬습니까? 내가 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뭐 리딩 뭐야. 리더스 뱅크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 투드만 나오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사해와야 했고 선생님이 뭐 선생님이 미리 설명 쫙 안하고 니들 보고 먼저 생각할 시간을 왜 주겠어. 응? 자 선생님이 그전까지는 이 방법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방법을 쓰니까 너희가 엄청 효과적이야. 너희가 내가 그전까지 이 방법을 안 쓰는 학생들한테 투드가 가지게 될 뜻이 4가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한 10번, 12번씩 얘기해줘야지 기억이 됐었어.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거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 안 걸렸잖아요. 뭐 이 문장 했고요. 자 문장. 너 관심 있냐? 케이크 디자이너 되는 것은? 그렇죠. Are you interested in? 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크 디자이너 되는 건? I'm going home. I can't. 어. 뭐 서로서로 아는 게 다르니까 뭔가 오류를 하기도 하고 고치서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얘들이 뭐라고 소리 내는 순간 네가 아차 싶었을 거고 고치해. 됐습니까? 아 맞다. 걔는 그거니까 좀 만져줘야지.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잘 외우고 있죠. Be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in? 그러면 얘는 이제 뭐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뭐였더라? Are you interested in becoming a cake designer? Are you interested in becoming a cake designer? 됐습니까? 문장을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웬만하면 스스로 깨치기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온라인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됐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나의 방법을 보고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보고 아 선생님이 하는 방법에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또 나한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고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그러면 이 보이네요. 일단 되니깐 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케이크 디자인 것에 대한 비디오를 보아라. 명령물이네요. 뭐뭐 하거라잖아요. 뭐뭐 하거라. 무슨 시로 시작해요? 하다 시로 시작하잖아요. 명령물. 그쵸? 봐라. 왓치 왓치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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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인 케이크 자 뭐가 뭐 디자인인 어떻게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고 있어 왜 꾸며주는 말인데 근데 왜 내가 꾸며주는 말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표시하던가요? 아니잖아 네 그렇죠 꾸며주는 말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하잖아 네 그렇지 그럼 내가 꾸며주는 건 비디오잖아 그럼 봐라 그랬어 그럼 이거부터 얘기하겠냐 이걸 얘기하겠냐 그래 네?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갔으면 얘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하면 뭐 떠오르는 단어 없어? 뭔데? 어바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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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치사 전치사 이게 뭐야 이게 전치사구잖아 방금 배웠던 어 이거 방금 배웠던 전치사구가 무슨 시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둘 중에 어떤 시 역할을 하든 그거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가지고 유튜브 or TV 이러면 안 되죠? 유튜브 or TV 하면 안 되고 뭘 붙여야죠? 그쵸? 이게 무엇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 어디서 봐야 되는데요? 라고 무엇 봐야 돼요? 어디서 봐야 돼? 내가 만약에 이 말만 했어 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케이크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비디오를 좀 보세요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뭘 붙일 거 아니야 명사에다가 그게 전치사구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Then watch some videos on YouTube or TV 아 이걸 없애야 되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얘들이 또 바꾸면서 연결해 봤구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직업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단 그것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건 가능하냐 It will give you It will give you 그러면 what Ideas About What the job is like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이거 졸라 안 외워져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얘도 이렇게 돼버렸네 얘도 그게 있어서 그렇구나 얘들이 뭔가 또 글래스 카드가 내 허락을 안 받고 애들이 코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꾸미는 말 표시하면 안 되게 만들어버렸네 오케이 그 다음에 결정하다가 뭐니까 뭐 이거 If you decide 그 다음에 뭐뭐 대다를 대는 거 만들었네 If you decide to become a professional cake designer professional cake designer 디자이너 명령물이네 Go to a cooking school 뭐 이거 Or Look Look 뭐뭐 하라는 말이야 Look for a baking program 모르겠죠 얘가 없으니까 제대로 나오는데 If you decide If you decide If you decide To become a professional cake designer To become Go to a cooking school Go to a cooking school Go to a cooking school Or find a baking program 됐습니까? 그럼 다시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쉬다가 놀다가 됐습니까? 놀다가 아까 내가 생각 못 했던 것들 이번에는 틀리지 말다 다시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하고 왔습니다 나 같아도 안 하겠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다 케이크가 어떤 맛이 나는지를 마늘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 것이죠 요즘은 했었죠 요즘이 뭐였더라 nowadays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뭐 Just which 때문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번에는 안 틀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되겠어? People About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가는 건 말이야 People Don't just care about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려웠었는데 이번엔 틀려? How a cake 테이스트드라 테이스트드라 A cake 테이스트드라 그러면 이번에 됐네 How a cake tastes Nowadays People don't just care about How a cake tastes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아까 전에 헷갈렸던 건 뭐냐 뭐 요 부분은 조금 뭐 어떨 때 뭐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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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안 됐었잖아 그치 아까 그쵸 아까 안 됐는데 이제 똥 싸고 나서 이제 기억이 난 그쵸 똥 싸고 나서 다 잃었어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신경 쓴다 They care about They care about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제 아까보다 자세 있는 부분이 훨씬 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딴 것도 하다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아까보다 좀 더 긴 휴지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외우려고 그러면 계속 보고 있으면 자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얘를 배를 때려가지고 쓰러트릴 거야 그쵸 근데 내가 계속 때리면 내가 계속 배에 힘을 주고 있겠지 그쵸 계속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내가 때려면 얘가 만약에 뭐 엄청나게 식스팩까지 뭐 이런 애를 내가 딱 쓰러트려야 되겠어 그쵸 그럼 내가 계속 때리고 있어 걔는 계속 배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쓰러트릴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다가 탁 때리고 조금 이따 제가 놓지 못할 때 다시 하고 턱 치고 이래야지 제가 힘을 무방비 상태에서 쟤를 공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목구도 똑같애 목구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냐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냐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냐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아 졸라지겠네 하기 싫다 얘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얘를 하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 계속 하고 있으면 좀 보고 전략적으로 내가 이거 틀렸는데 다음 번에는 틀리지 말자 또 다른 거 하자마 다시 보고 아싸 아까 틀렸는데 이번 맞았다 아 그런 거에 별로 즐겁지 않은 게 문제군요 그게 문제였어 그치 아까 못했는데 이번에 했다고 기뻐야 되는데 그치 그거 해봤자 뭐 어쩌라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부터 피겨스케이트 열심히 탈래요 할까요 지금부터 김연아 일어나는 몇 살까지 시작할 때 6살 4살 우리 승빈이 우리 승빈이 몇 살 승빈이 몇 살 4살이요 피겨스케이트 열심히 타면 성공할 수 있겠네 아니요 아니 뭐 야구선수 하려고 축구선수 아니요 아 근데 선생님이 한 말에 오류가 있어 그렇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공부는 왜 한다고 그랬어 미래를 겪고 하려고 다 이러십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는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먹고 살 것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는 보장해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뭘 보장 안 돼요? 어? 잘 보고 안 돼요 뭐 그것도 줘 아직은 약간 여러분들 대답하는 소리 약간 초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2, 3년 뒤에 다시 물어보면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금 공부를 뭐 다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와서 뒤돌아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넓은 세상을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어 딴 사람보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넓은 세상을 보면 뭐가 좋은데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되겠다 그냥 뭐 열심히 로또 돼가지고 비행기 사서 넓은 세상 봐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얘기한 넓은 세상은 뭐냐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학원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딴 것도 해요 사실 네 그쵸 오늘 여기서 페이스북 하하하하 야 페이스북이 직업이냐 너 내 페이스북 감시하고 있지 너 절대로 페이스북에 선생님 검색하지마 그게 쓸데없는 정치 얘기나 작전이 있으니까 네 오케이 시끄러요 하하하하 자 선생님은 농사도 짓거든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면 벼농사 뭐 이런 거 말고 딴 거에요 딴 거 뭐 이상한 거 이들 들어보는 거 뭐 부진다 진짜 하하하하 뭐 좀 특수한 거 키워요 특수 특별한 거 딴 사람은 잘 안 키우는 거 그런데 뭐 그런 거 키우는데요 자 그런데 자 그거를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한가한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 같잖아 그치 아침 9시에 숙제를 날리질 않나 한밤중에 숙제 검사해서 뭐라고 지랄지랄 거리질 않나 분명히 저 인간은 시간이 없을 거 같애 사실 맞아요 실제로 온라인 하면서 좀 요새 일이 더 많아지긴 했어 그래 어 근데도 난 농사를 지어 어떻게 짓느냐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식이에요? 저러고 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농장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치 폰에 있어 여기에 그 관리하는 지금 해 보라고? 자 여기 뭐 앱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이 좀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센서랑 스마트 플러그들이야 여기에는 뭐 우리 집에도 스마트 기기가 있고 학원에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있고 여기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난방기구 냉방기구 그 다음에 센서 온도 습도 센서들이 쭉 있어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현재 온도가 그러니까 안에 그 키우는 온도가 25.9도야 내가 설정을 해 놓은 대로 돼 있어 25.25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니까 이게 근데 이 센서에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히터가 켜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질 거야 그리고 여기에 습도를 내가 76%로 유지시켜라 아 80%로 80%로 유지시켜라 했기 때문에 가습기가 그거보다 습도가 떨어지면 작동하고 높아지면 작동으로 멈춰요 필요한 시간에 물음을 못 바꿔 내가 시간 하루에 몇 번 졸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 동안 졸아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사실은 어 내가 이거 다 이 설비 자동화 설비 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30만원 30만원 500만원 또 몇만원 들었을 것 같다 선생님 7만원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자 선생님이 이걸 하고 싶었죠 하기 위해서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들 뭐 30만원 40만원 뭐 아니면 뭐 100만원 500만원 이런 설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건 비싸고 대충 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싸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 부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기가 싫었어 그래서 뭘 했냐 구글 검색창에 스마트 농장이라고 안 치고 스마트 팜이라고 쳤어요 영어로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나라 자료들이 쭉 나오겠어 영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미국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게 된 정보를 전 세계에 제일 넓게 많이 자기가 뭘 해냈어 중요한 걸 해냈어 내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백신을 개발해냈어 그러면 그 백신 만드는 방법을 한글로만 쓸까요 물론 한글로도 쓰겠지만 뭐로 쓰겠어 영어로 쓰겠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정보의 양이 한글로 내가 뭐야 구할 수 있는 정보하고 영어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몇 몇 백 배 차이 나네요 백 배 그래서 스마트 팜이라고 딱 치니까 쭉 외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 팜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겠지 그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들은 것들을 쭉 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눈에 샤오미에서 만든 그 장비를 가지고 스마트 팜을 만든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쭉 봤지 그 사람이 뭐 한글로 써놨겠어요 영어로 써놨겠죠 쭉 읽어봤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외직구 해가지고 7만원씩 사가지고 갖다 달았죠 그래요 되잖아 그러니까 자 지금 아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도 보면 뭐 여러분들 다른 학원 뭐야 뭐 다른 과목들 수학 과목 다니겠지만 다른 학원들이 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는 쓸데없는 내 친구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냐 돈 버는 데 좀 관심 가져 봐라 이랍니다 물론 뭐 돈 버는 거야 뭐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그냥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제가 학원을 한 지가 뭐 몇 년 됐는데 초반부터 몇 십 년까지는 안 됐고요 그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서버라고 알죠 서버 서버도 집에 돌렸어 서버를 돌려 가지고 PDF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PDF 여러분 접해서 알죠 PDF 파일에 어떻게 조금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를 입력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넣어요 넣고 거기다 정답을 입력해 놓고 학생들한테 PDF 파일을 보내면 학생들이 PDF 타이핑 막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일단 첫 번째 걸림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계속 집에서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영타가 너무 힘들대요 응 그래서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선생님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다 표준적으로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쓰는 거야 구글 클래스룸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미국 미국이나 뭐 하여튼 영어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제를 주고받고 스케줄 관리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사실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접한 것도 한 4,5년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때는 이 뭐야 안에 있는 글이 전부 다 영어였어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정도 알아놓고 있다가 이제 딱 터지니까 아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할까 카톡으로 할까 카톡은 뭐 한계성이 있고 걔들은 초딩 정도 초등학생들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아 맞다 그때 구글 클래스룸 있었지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한글화도 돼 있고 옛날보다 훨씬 더 서비스도 좋아졌고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뭐 자료를 넣을 수 있는 방법 구글 문서까지 그때는 없었는데 구글 문서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도 링크할 수 있고 할 수 있더라고 이걸 응용하면 되겠구나 하 그래서 동영상 그렇죠 그리고 뭐야 유튜브 유튜브 뭐 가기 같은 경우에도 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 링크를 뭐 보내준 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제가 다 만들잖아요 수학 동영상 네 유튜브 동영상 뭐 보면 뭐 수학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설명하는 것들 뭐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했는 것들 보내준 거 뭐 여러분들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뭐 그렇게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 링크로 뭐 이걸로 공부해 뭐 이런 사람들 없던가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아 선생님 좀 저러지 말고 좀 그냥 냅두지 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한테는 하나도 안 와닿겠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선생님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서울이나 이런 데 친구들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이런 게 안 되면 억지로 학원에 무조건 다 나오고 지금 여러분도 뭐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부터 다 학원에 출석 시켰고 안되면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서 다 학원에서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학원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대형 학원들은 여러 명이 하니까 뭐 온라인 컨텐츠 개발팀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들 홈페이지 있으니까 자기들 홈페이지에 다 하고 학생들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구미라는 도시에 살 뿐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죄를 지어서 여기 사는 겁니까 귀양은 겁니까 아니잖아 네 서울 사는 중일 이번에 중일이 되는 애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중일이고 구미에 사는 여러분도 똑같은 대한민국 중일이라고 그럼 교육 격차 난 이게 선생님이 제일 열맞는 게 불평등 불평등 기회 불평등 이런 것들 그들은 단순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응? 여러분들 구미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 격차 그 격차가 여러분들은 지금 안 느껴지지만 이런 뭐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 기회 불평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막상 스무 살 돼서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좌절로 다가옵니다 좌절로 열받을 거예요 쟤는 뭐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려고 시험치러 갔어 근데 정보가 되게 많아 그 회사 뭐가 어떠고 저쩌고 이 사람들 뭐 인사과에 뭐 부장은 뭐를 좋아하는데 이런 대답하면 잘하더라 그런 것들이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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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에 쫙 있는 게 족보처럼 있어 뭐 쌍용해 뭐 건설부장 뭐 이문 씨는 뭘 좋아하는데 이런 거 맨날 물어보는데 이런 거 대답하면 돼 근데 여기서 구미에서 그런 회사에 입시하는 걸 준비하라고 그러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격차 그러한 격차들을 어른들이 놔두면 안 돼 니들은 다 똑같은 서울에 있는 중일이든 구미에 사는 중일이든 강원도 춘천에 사는 중일이든 다 똑같은 중일이고 똑같은 기회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가 닥치면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처를 합니다 잘해요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니면 그냥 있는 거야 집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뭐 뭐 집에 있어라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한 내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똑같이 개들도 조금 있으면 개학하면 똑같이 중일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개학하면 중일 시작하고 할 건데 개들은 뭐 투부정사까지 다 끝났 때 모르고 있어 응 실제로 선행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중2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풀이하고 앉아 있고 이랍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은 선행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선행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른 것들 국어적 능력도 다 갖춰 줘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억지로 막 밀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선행해야 된다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노코멘트 선행이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선행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영어도 수업할 때 선행은 안 시킵니다 그냥 쉽게 풀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렵게 설명하는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탄탄하게 하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탄탄하게 만들자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그 위에 쌓아도 충분하니까 시간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바람만 불면 휘청이청거리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뭐 여러가지 쓸데없는 여러가지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 이 문장 같은 것들을 암기할 때 계속 여러분들의 머리를 계속 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혀 공감 못했지만 아 아까는 못했는데 이번엔 했어 여러분 조금 조금씩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나요 사실 감사합니다.